6월 대한민국이 더 뜨거워진다 가슴 뛰는 스포츠의 현장을 TV조선이 독점 생중계합니다 국가대표팀의 멈추지 않는 도전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필승을 향한 페루와의 맞대결 국내의 공병 엘살파두로와 펼치는 국가대표팀 A매치 그리고 아시안게임 개최국 중국과의 라이벌 매치 동아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막붙는다 아시안게임 축구 평가장 한중 라이벌전과 A매치 대한민국 대표팀의 숨막히는 대결 TV조선이 독점 생중계합니다 스포츠도 역시 TV조선 스포츠도 스포츠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